16과 시간이 있을 때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수루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독서예요. 투안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전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낚시하러 자주 가요. 리안 씨는 주말에 보통 뭐예요? 전 운동을 좋아해서 주로 운동해요. 무슨 운동을 가장 좋아해요?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 저하고 같이 축구하러 갈래요? 좋아요. 같이 가요. 저도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EPS 토픽 듣기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독서 2. 낚시 3. 여행 4. 등산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취미가 뭐예요? 주로 언제 낚시를 해요? 주말에 보통 뭐예요? 주말에 보통 뭐예요? 더сяч이 1. 간식 2. 미리